가들어와. About the way. The Merlin is done. 해의가 운영되는 방식이야. 대디야만큼. 이래서 virtually impossible. 그것이 거의 surprising.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만큼 during the conference는 해의 중에. 이거됐니? 자 그러면. 자 그래서 한번 우리 공식 1 한번 보자. 독해 1. 자 독해 1번. 자 주위 몇 번? 8. 니은아? 8. 2. 야 2는 누구누게. 이게 프롬프터다. 그제? 자 그럼 피로. 피로야. 이래 돼 있네. 피로야. 자 how are things in 캐나다? 캐나다의 지금 상황이 어떠니? The trip 여행은 is going to go ahead 진행 중이다. as a friend 계획대로. The team of students는 뭔데? 자 학생 팀들이 will arrive 도착한다. In Vancouver에 on June 13th는 13일 날 6월 there will be 20 students 20명이 간다. from our school 우리 학교로부터 자 어롱이들은 함께 3 teachers는 3명의 선생님 including myself 내 자신을 포함한 3명의 선생님과 더불어. We are so excited. 우리는 너무 흥분해. We are in the process. 우리는 과정 속에 있어. arrange of 준비한다. 빚자와 패스포트 요건을 준비 과정 속에 있단다. 그러나 Diz 이러한 것은 Should be ready 준비되어져야 된다. sometime this evening 이번 주 언젠가 We are looking forward to 우리는 학수 고대한다. The opportunity to be in your country 너의 나라와 your school 학교를 방문할 기회를 학수 고대한다. 자 I'll be in touch 나는 접촉하겠다 by 이메일로 letter this week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자 뭘 가지고 접촉하겠냐 자 좀 더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겠지 그래서 It's more detailed 이제 되겠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Thanks again 고마워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네 만나기를 자 고대한다. 자 그 다음 봐보자 자 맞죠 2번 51 year old man은 51살 먹은 사람이야 Who fled 달아났네 Security check point는 자 안전점검소야 여기서 달아난 사람 그리고 Coase는 약이시겠네 Authorities 관계 당국이 문을 닫도록 Close 다음 Part of는 Columbia airport 공항 부분에 문을 닫도록 약이시긴 하시더니 이분은 자 페이스 측면에 있어요 Adrenaline Cheering 청문회 자 청문회에 직면했대요 관한 청문회 뭐에 관한이 felony 차지는 중범죄 제목이야 차지 제목에 자 그게 직면되어 있고 그리고 What's held 붙잡혀 있어요 뭐 대신에 인디오브주치고 대신에 31,000달러 3만 1천 달러 보석금이 보석금 뭐야 대신에 붙잡혀있다 이거 보석금을 못내서 지금 이제 감옥에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스포츠맨은 대변인 프랭클린 카운티 프로세큐터 오토니 자 프랭클린 군 검찰 이런 말이야 프라세큐터 오토니 검찰이야 그 대변인은 자 말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Tuesdays in Tuesdays Incident 목요일 사고 포트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사고에서 밀러는 어리지들이 자 주장에 의하면 이런 말이야 주장에 의하면 Refused 거부했어요 To allow 허락하는 거 Heads Carry on back 그가 운반하는 가방이 자 그가 운반하는 가방이 조사받는 걸 거부했겠죠 조사받는 거 맞죠 의미가 그죠 그래서 Inspecive 조사받는 거 Handled 스캐너는 손으로 지는 스캔에 의해서 조사받는 걸 거부했어요 조사받는 걸 거부하고 자 거부하고 자 A 자 그리고 어떻게 했니 B 클럽을 지다 가방을 지고 그 다음 C 자 랜오프는 달아나다 자 Exploration은 Without Exploration은 설명 없이 이래죠 랜오프 Without Exploration은 설명 없이 달아났어요 이런 말이야 자 설명 없이 뭐라고 달아났다 이해가 됐니 자 그래서 자 Inspecive 점검하다 이런 말이야 1번에 Discard은 버리라고 뒤에 Dissect는 뭐야 절개하다 이런 뜻이야 티에 티의 임파운드 는 압수하다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이다 There are many Advantage 장점이 있다 For Goldman 카드홀드는 Goldman 뭔데 카드 소지자에게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우선 There are no annual 어떤 연수수료가 없어요 그리고 We Extend 우리는 연장해요 크래디티 신용을 어디에 자 On all Purchasing 모든 금액품 Made in our store 우리 상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신용을 연장해드려요 Also 그리고 Low Interest 레이전 낮은 이자율 6.9% 6.9% 자 Annual 연 자 이것은 어떻게 돼 연 6.9% 이자율은 We'll make 만들겠죠 Purchasing 구매가 어떻게 되겠니 더욱 짐이 안되겠지 이자율 유리 없으니까 그래서 레스버든하게 만들어요 레스버든은 짐을 덜어준다 이런말이야 이번 이번 베러 스티라는 훨씬 더 좋은 것은 훨씬 뭐라고 더 좋은 것은 훨씬 더 좋은 것이야 What is 비교급 What is better 이래 돼있지 What is 비교급 은 그냥 비교급만 써도 돼 비교급이 비교급만 쓰면 배러가 되지 이거의 해석은 더욱 멍무한 것은 더욱 멍무한 것은 그러면 그게 이분과 스틸은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야 훨씬 더 좋은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훨씬 뭐라고 더 좋은 것은 이분 배러 스틸 훨씬 더 좋은 것은 5% 디스카운트 모든 구매품 50달러 이상의 구매품에 대한 50달러 디스카운트 It's almost 거의 툴 툴 툴 툴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게 Application 지원과 어 지원과 그리고 Certification 증명서 For 20% Offer 20% 까죠 Your first card purchase 는 뭔데 최초 카드 구매에서는 20% 까준다 증명서 바로 그것이 Is enclosed 동봉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카드 가지고 빨리 하면 20% 싸게 알았지 디크라이닝은 감소하는 HIV 감염 레이트 유 인성 칸츄리즈 일부 나라에 감소하는 HIV 감염 유리 이것은 아빙 이크립스는 가려지고 있어 상세대 휴즈 라이즈는 엄청난 증가 인 아들 다른 나라에서의 증가 어떤 나라니 에이즈의 의식과 접근 새로운 약 치료에 대한 접근이 R-wrecking 부족한 나라에서 그치 자 만약 증가에 의해서 상세되고 있대 일부 나라에서 감소가 자 어디에 따르면 according to 따르면 new 새로운 유해한 보고에 따르면 인어 파트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에서 원 어덜트 인포 4명 중에 1명의 어른이 이즈 임팩티드 감염되어 있어요 위드 바이러스 바이러스로 코우지 약이시기네 에이즈를 약이시기네 바이러스로 감염되어 있어요 반면에 더 비교 그 수치는 이즈 레스트 1% 1% 이하여 인다 유나이트 스테이츠 미국과 어크로스 워스턴 유럽은 서양 유럽은 1% 이하여 이렇게 엑스퍼트 전문가 전문가들은 말한다 어디에서 자 리포트 보고 This is the Tuesday 하요일날 발간된 보고서에서 말한다 보고서에서 말한다 더 리포트 그 보고서는 프로바이드드 제공해요 칸츠리 칸츠리는 나라별 스태티스틱스 통계 나라별 통계를 제공을 하고 나라별 통계를 제공해요 자 뭐야 백업하기 위해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리 리스트 인 노베버 11월 달에 11월 달에 뭔데 발간되어지는 연구 11월 달에 발간되어지는 뭔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라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지 나라별 통계를 뭔데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따르면 봐요 그것은 그 연구는 예측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 연구는 뭐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측을 한다 자 위치 그런데 그 연구 통계에 따르면 그건 예측을 하고 있어요 뭐 2.3 million people 뭔데 230만명의 사람이 다이어로 죽었어요 에이즈로 인 1996는 1997년 예 자 50% 50%가 올라간 거야 그럼 1996는 1996년으로부터 바로 그렇게 예측해요 자 About 약 60,000 people a day 하루에 16,000명의 사람이 컨트랙트를 걸리다 HIV 바이러스에 걸리게 병이 걸려요 예 Limited Education About the Virus 제한되어진 교육 About the Virus 바이러스에 대한 제한된 교육은 어떻게 돼 바이러스 감염을 끌어올리겠지 바이러스 감염을 끌어올린다 이런 말이 되어야 되니까 결국은 뭔데 주요장애다 이래야 되겠지 주요장애라는 거죠 주요장애 자 특히 Because 뭐 때문에 Effective Cure는 효과적인 치료는 Maybe at least 적어도 10,000원은 10년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UN AIDS Direct General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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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는 자 상총장애야 이분은 말 안하네 어디에서 뉴스 컨퍼런스 에서 자 궁금증 잡았니 자 Interested 자 관심이 있어요 All the latest development 모든 최근의 발전 자 오디오 인더스트리는 뭐야 오디오 소리산업 음향산업의 모든 발전에 관심이 있나요 관심이 있나요 Then 드라이브 매거진 그렇다면 드라이브 매거진 EZ다 초이스 선택이에요 어이 업투데이트 인포메이션 최근정보 온 자 오토바벨 스페시피케이션 자 이 자동차 세부상 자 그 다음 테크놀로라지컬 임플루먼트 기술적 발전 자 그 다음 New and Used car 세일은 새롭구나 중고자 판매 판매 인포메이션 정보 앤드 마치 훨씬 많은 것 그런 것에 관한 어떤 최신 정보의 선택이 되는데 뭐가 드라이브 매거진이 우리의 특징 우리의 특징물들은 주어 포함을 해요 리포트 보고 온 관한 보고 저번째 테스트 운전 최근 모델의 테스트 운전 프롬 올드 카메이커 모든 차메이커 전세계 자 플러스에서 자 이거에 대한 보고 테스트에 대한 보고를 포함하고 또한 조언을 포함한다는 거죠 조언에 무슨 조언이니 자 메인티넌스는 유지 차 유지 그 다음 차 케어 관리 그 다음 트래블 여행 이런 거에 관한 조언을 포함한다는 거죠 자 이런 조언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이어 원이어 뭔데 1년 구독 이래야죠 구독이 뭔데 1번 도서관 카드 2번 회원증 3번 구독이야 구독 4번은 공짜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1년 구독 서브스크립션 1년 구독이야 드라이븐 마가진 그것은 구독은 여러분을 데려 여러분에게 가져다줘요 all this 여러분에게 예 봐봐요 이 모든 걸 가져다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걸 가져다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배달된 상태로 여러분의 어떤 문간에 배달된 상태 여러분에게 이 모든 걸 가져다줘 문간에 배달된 상태로 배달된 상태로 한 달에 두 번씩 폰은 대가로 오니 23포인트 95달러 23.95달러로 오더 주문하세요 지금 주문하세요 이거됐니 지금 뭐라고 주문하세요 이거되세요 자 그러면 6번부터 10번까지 다음 시간 숙제니까 점검해보자 6번에서부터 몇 번 10번 6번 10번이다 6번 6번 봤니 암네스티 사면 국제법상에서 사면은 행동이야 입페이싱은 지워 입페이싱은 지운단 말이야 그리고 포게팅 잃어버려 자 베스트 익스펜 오펜스는 과거의 범죄를 잃어버려 자 허락되어졌네 주어졌네 바이더 가브먼트 정부에 의해서 주어졌어 투어 퍼센트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해우빈 길티 오브 유죄 니그렉 태만이나 어떤 범죄로서 유죄인 유죄인 사람에게 정부에 의해서 주어진 과거 범죄를 주워버리고 까먹기 위한 행동이 사면이래 암네스티 사면은 있잖아 사면은 뭔데 달라 디퍼즈 프롬 다르다 용서하고 다르다 용서하고 달라 인대줄치고 라는 점에서 인대 뜻이 뭐라고 라는 점에서 뭐뭐라는 점에서 용서하고 달라 암네스티 사면은 야기식인다 뭘 야기식이니 범죄가 완전히 까먹혀지더라 범죄가 완전히 뭐야 없는 걸로 친다 이 말이야 반면에 용서는 반면에 용서는 반면에 용서는 반면에 용서는 이 후에야 받은 후에 자 컨빅션은 유죄 판결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어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니는 죄가 많지만 이번만 봐줘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범죄자를 벌 주는 걸 면해주는 거야 자 이거 제암부터 면해주다 벌 주는 걸 더 많은 벌을 받는 걸 면해준다 면해준다 면하게 해준다 이거 제암부터 면하게 해준다 면하게 해주는 거야 범죄자가 추가 벌을 받는 거야 이거 완전히 다르자 암네스티 사면은 뭔데 사면은 이지 유죄 리 그랜티드 보통 허락되지 이제 투어 퍼스널 그룹은 사람이나 한 그룹의 사람에게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인스테이트 자 그들을 뭔데 복권시키기 위해서 복권이란 건 뭐냐 모든 권한을 주기 위해서 정치적 권한을 이해 됐죠 자 인스테이트 복권시키다 복권이 뭡니까 모든 뭔데 자 정치적 어떤 뭔데 참여 권리를 주는 거야 이해 됐죠 그러기 위해서 예 자 그래서 1번 프리벤트는 막다 2번 익스트랙트는 뽑아내다 뒤에 디스틱기쉬는 구별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 7번을 봐보세요 7번 보면 자 인스테이트 인스테이트 5.4 million 540만 명의 나이선스 받은 운전수 중에서 절반 이상이야 이 절반 이상이 아 앵글이 하를 내요 와 비하인드 휠은 운전대 뒤에 있는 동안 운전하는 중에 하를 내요 운전하는 중에 하를 내고 그리고 거의 절반은 하낸 사람의 거의 절반은 뭐하겠니 다른 운전수를 길에서 다른 운전수를 뭐하겠니 하를 내면서 운전수에게 하를 정가시키겠지 운전수에게 뭐하겠니 안좋은 내용이 들어간다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지 맞아 맞아 안좋은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하를 내고 여기 걸려있잖아 여기 말아요 아 앵글이 하를 내고 그 다음 뭐하겠냐 다른 운전수에게 하프리 하겠지 맞아 맞아 다른 운전수 자기를 하나게 한 사람에게 하프리한다 여기까지만 봐도 답이 나오지 뭐야 벌주려고 시도한다 이래야 되겠지 벌주려고 이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벌주려고 시도를 해 이해가 되세 안되세 벌주려고 시도한다 이 말은 나 내 앞에 가면 내가 빨리 가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더 들어가는 거야 이러지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보세요 디즈 파인딩 이러한 발견은 아 베리 트러블링 뭐없이 고통스러워 더 프로블럼 문제는 뭐냐 문제는 훨씬 커다란 것처럼 보여 어떤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것처럼 보여 이렇게 쩐 티엔 자 티엔에는 말을 하네 누군데 이거 액키티브 디렉터는 중요기야 뉴제지 인쇼런스 뭔데 자 뉴스비스는 보험회사 뉴스부분 담당자네 이런 자 중력이사는 말을 한다 자 그 다음 앵그리 하가라든지 혹은 aggressive 공격적인 운전수는 그럼 여기서 볼 수 없는데 답에 힌트가 나오자 공격적인 운전수는 이야기식이에요 앤리스트 적어도 80,000 액스던트는 8만건의 사고를 이어 1년에 뉴제지주에서 자 뉴제지주에서 이렇게 뭔데 자 뉴제지주 뉴제지하고 동기약이네 여기 칸마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하자 여기까지 쳐야 되네 그치 자 가장 인구 밀도가 많은 주 이 나라에서 뉴제지 즉 Most dense populated state in the nation 에서 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 뉴제지에서 자 이렇게 뉴스 서비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자 D가 되겠어요 자 답 8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The US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식품의약청은 아주 프로브 승인했어요 리파펜틴을 승인했어요 리파펜틴이 뭐냐 자 새로운 드라그 약이야 포 트리트먼트 치료를 위한 파몰라리 튜버 크로스 이즈 폐 으 결약 폐 결약 폴몰너리 튜버 퀴로스 이즈 폐 결약 폐 결약 치료제 새로운 약 자 더 어프로브 승인은 마크스 표시해줘요 더 퍼스트 최초의 새로운 약물 튜버 퀴로스 이즈 결약 에 대한 최초의 약물 승인되어진 최초의 약물에 25년 만에 최초의 약 이라는 걸 표시해주고 그리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는데 더 유에스 목적 미국이 더 퍼스트 칸 최초의 나라가 되도록 트 어프로브 승인한 것 뉴 드라그 는 새로운 약 을 자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대 어코딩 따르면 어코딩 도 아프디 아이 식품 의학청의 스테이트먼트 진술에 따르면 자 스타디 연구는 소 보여줘요 뭘 보여주니 더 드라그 테라피 약 치료 인크루딩 포함하는 리퍼펜틴 을 포함하는 약 치료 는 요구해요 퓨어 도우 지에 드는 보다 적은 복용량 을 요구해요 롱 텀 장기 에 걸쳐서 보다 적은 복용 성량을 뭔데 요구한다는거지 자 분사구문야 메이킹 만들면서 뭐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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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면서 자 디스 레즈먼 레즈먼 섭쌍법 레즈먼 섭쌍법 먹는방법 레즈먼 섭쌍법 먹는방법 먹는방법이야 먹는방법을 쉽게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환자들이 특발로 따르기 쉬워 단 커런트 도우징 스케줄은 현재의 복용자 스케줄보다는 따르기 쉽도록 만들어주면서 장기에 걸쳐서 보다 적은 복용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 그러면 쇼위의 목적은은 이 대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그제 이 치료는 요구한다 보다 적은 복용법을 뭐뭐하면서 이 전체적인 해석이 줄거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봐보세요 자 디스 이즈 익스펙티드 이것은 기대되어져요 이것은 뭐라고 자 이것은 기대되어져요 뭐할 것으로 인크리스 증가시킨다 더 남법의 페이션들은 환자의 수 스테이크는 지키다 테이킹 복용한다 더 프리스크라이브 지라고는 자 처방된 약을 먹는 걸 지킬 환자의 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어져요 먹는 방법이 쉽고 얼마 안되니까 디스 이것은 뭔데 이러한 어떤 증가 이러한 증가야 임페이션트 어프라이언스는 어프라이언스는 순응하다 환자가 TV 치료요법에 순응을 해 약을 제시간에 잘 먹어 자 바로 그것은 어찌 되겠니 바로 그것은 음 자 치료를 치료율을 높여주겠지 당연한거 아니야 치료율을 높여준다 이런 말이야 치료율을 높여주니까 TV 뭐야 이 결핵에 어떤 이동 다른 사람에게 이동을 줄이겠지 그러니까 잘 야 TV 치료 약 먹는걸 환자들이 잘 따르는 것이 증가됐으니까 병이 잘 나을거 아니야 병이 잘 낫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자 이 자 결핵의 이동 다른 사람에게 이동을 줄이겠지 그러니까 답이 벌써 줄이다 나 이런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이동 그리고 엔드가 있네 자 엔드가 있네 자 엔드가 있으니까 보스에 에임되면 딱 맞지 다른 사람에 대한 이동의 이용 자 그리고 뭔데 이멀전스는 출현 모리지스턴트는 보다 저항력 있는 스트레인지 변종 박테리아 변종의 출현을 줄여주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역시 과이 조금 너무 쉬웠어요 이지였어요 아예 이지가 아예 이지가 아예 이지 자 용준이 보고있죠 자 보고있냐 자 여보세요 스티브 스피버그의 최초의 영화는 스티브 스틸버그의 최초의 영화 봐봐 최초의 영화는 워메이드 만들어졌어요 At a time 때 When director 감독이 What the most important people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할리우드 할리우드에서 에잇 자 바로 그러한 시기에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에 봐보자 자 히즈 모 리슨트원즈 그의 보다 최근의 작품은 여기 뭐가 뜯어졌니 워메이드가 빠진거야 만들어졌어요 이걸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자 워메이드 만들어졌어요 When At a time when That 마케팅 시장이 통제를 하는 산업을 바로 그러한 때 만들어졌어요 That That 명사절이니까 That 그가 남아있다 The most 가장 파워풀 비어리우드 메이커 강력한 영화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During the both period 양 기간에 걸쳐서 바로 그것은 Say something 어떤 걸 말해줘요 About Talent 그의 재능에 대한 어떤 걸 말해줘요 그리고 그의 자 Flexibility는 유연성에 대한 어떤 걸 말해줘요 그래서 시대가 변했는데도 살아남는 것은 재능과 유연성이 좋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 No one 어떤 누구도 As a put together 결합시켜 본 적이 없어요 보다 예 대중적 인기가 있는 작품 바디에 보고 그런 작품이에요 작품 어 자 보다 뭐야 대중적 인기가 있는 작품을 어 결합시킨 뭐야 감정은 없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데 그런 어떤 뭐야 오락성 내에는 뭐가 있어요 오락성 내에는 또 뭐야 오락성 내에는 그 오락가의 마음속에는 스피르버그가 자 대중들을 기쁘게 하는 엔터테이너란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 사람만 기쁘게 하냐 그게 아니야 그 사람 마음속에는 역시 아티스트 예술가가 숨쉬고 있다는 거죠 예술가 어떤 예술가니 K-pop으로 여러분은 할 수 있어 더 칼로 퍼플르나 앤드 샌들러 시스트와 같은 그런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적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작품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예술성도 살아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였을 때 자 엔더테이너 오락적 어떤 기질과 예술가적 기질이 자 came full together 함께 결합되었을 때 The result 그 결과가 ET라는 작품이야 자 ET는 뭐해준 말 자 extra terrestrial 외계어 이런 뜻이야 에잉 자 이 작품이야 그럼 이 작품은 뭔데 매스어필 자 대중적 어떤 재미와 스타일리스틱 메스터리는 아주 어떤 완성도 메스터리니까 어떤 높은 숙달도제 그거에 뭐가 되겠니 안봐도 통합이니까 융합이 되겠지 이러되죠 융합 그러면 융합이라는 단어를 철저하게 remarkable fusion 이라는 거죠 remarkable fusion 그러면 디마크 브러프 그럼 여기 봐봐 엔터테인하고 똑같은 것은 메스어필이고 여기서 예술성하고 똑같은 것은 메스터리가 되겠지 이해가 되세요 안되세요 이해가 안되요 지층상징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내가 하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잘 따라하고 있어요 ET 작품 봤어 ET 작품은 아주 옛날 작품이지 자 그럼 보자 10번 보자 얘들아 Your extensive analysis 당신의 광범위한 분석 Economic wars 는 뭐야 경제적 비해 Your extensive analysis 여러분의 광범위한 분석 Economic wars 는 경제적 비해 Eastern Germany 독일에서 바로 그것은 felt emphasize 강조하지 못했어요 더 obvious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당신이 경제적 비해를 분석을 했는데 명확한 것을 보지 못했단 말이야 그 명확한 것이 뭐냐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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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저먼이 독일의 임금이 있잖아 웨이트하이 너무 높아 웨이트가 강조야 웨이트 웨이트하이 너무 높아 Having worked Having worked 일해본 후에 For American 미국에서 에이자에서 자 저먼 뭐야 회사에서 일해본 후에 일해본 후에 요번 분석부문에서 후에 I was a flabbergasted 깜짝 놀랐다 I was a flabbergasted 나는 깜짝 놀랐어요 To discover 발견했기 때문에 부정사 때문에 원인 원인이 Discover 발견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뭘 발견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니 How much The average German worker 얼마나 많은 돈을 평균 독일인들이 Get 얻는가 받는가 Working class Less than 4 years of a week 주당 40시간 이하 일함으로써 Unemployment 실직은 Is a simple issue 간단한 이슈와 Supply and demand 수요와 공급의 간단한 이슈라는거지 자 실직은 간단한 이슈와 수요와 공급의 간단한 이슈 만약에 If there are too many workers 노동자가 너무 많으면 The price of labor 노동가격은 As to fall 떨어져야돼 German Union 독일의 노동조합과 Qualitation 정치가들은 Must realize 깨달아야돼 This problem 이 문제는 Will not be solved 해결될 수는 없어 By further reducing 는 줄임으로써 Working hours 는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무엇이 Ways cut 은 임금을 줄이거나 임금을 줄이는거 없이 노동시간만 줄여 어 그러니까 일자리 나누기야 노동시간만 줄여 임금을 줄이는거 없이 혹은 By making 만들어 Bigger welfare payment 는 보다 커다란 복지 지불을 해 To the unemployed 실직된 사람들에게 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 만약 이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는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해결되지 않아 자 독일의 노동자비나 정치가들은 깨달아야 돼 이 문제 독일의 어떤 지금 경제적 비교 그것은 뭔데 자 비효율성이 되겠지 그것은 실직을 시켜야 돼 지금 현재 자 노동자가 남아들면 그런데 남아도는 사람을 실직을 안 시키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자 월급은 그대로 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야 보다 줄여 노동시간을 뭐하는거 없이 임금 자르는거 없이 혹은 뭐해 바이바이 요쪽 바이가 A면 요쪽 바이가 B겠지 그리고 뭐야 보다 커다란 복지지부를 한단 말이야 To the employee는 뭔데 자 실직자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일일 리솔드 그것은 해결돼 단지 크레이 크레이팅을 만들어야 돼 프렉시빌리티는 유연성 노동가격의 유연성 그리고 일하는 시간의 유연성 이 말은 뭔데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면 임금이 올라가고 장사가 안되면 노동자들 왕짱 해겋이 이거 이거 수요공급에 따라야 된다는거지 그렇게 해야돼 유연성을 길러야돼 그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회사가 발견할 정도까지 회사가 발견을 해 요 5형식이요 아 감옥 저거 그것이 가능하구나 그것이 감당 가능하구나 그것이 감당 가능하다라고 발견할 정도까지 그것이 감당 가능하다는 걸 발견할 때까지 뭐가 감당 가능해 이제 보다 많은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거 그것이 보다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는 거 그것이 감당 가능하다는 걸 발견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 노동의 유연성을 만들어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르고 싶을 때 충분히 자르고 필요하다 그러면 더 써야되겠네 이 생각이 날 정도로 노동의 유연성을 주어야 된다는거지 이해가 되세요? 네 봤냐 아 Dear Professor Lee 이래 돼있네 그제 Thank you 고마워요 For your interest in taking part in 참여하다야 Our next conference 우리 다음번 해의에 참여해주는 관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번 해의 다음번 뭐야 해의가 뭐냐 Alternative Energy 대안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매니지먼트 에너지 관리 그러니까 이 회의에 참여하겠다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Ultimately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We are not accepting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Animal Application 은 더 많은 지원서 Present 발표자 지원서 그러니까 발표자 지원서 발표자 지원서는 안 받아들여요 We would still right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원해요 연장하기를 우리의 무엇을 초대권을 연장하기를 해야 되겠지 초대권을 연장한다 당신에게 뭘로서 연장하냐 뭘로서 참여자로서 participant 참여자로서 왜냐하면 이런 뜻이야 왜냐하면 대월교 250 participants 250 명의 참여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including 크루딩은 포함해서 프로페셜와 다른 전문가 인더필드 근무장 어 컴플리트는 완벽한 리스트의 스케줄 이벤트 행사와 워크샵 스케줄이 Will we send 이미디어들이 즉시 보내줄 거예요 업한 리스트는 받자마자 유어 아플리케이션 당신의 지원서와 자 삐지는 수수료를 받자마자 그치 진짜 그래서 강사로는 안되고 그냥 청자로 하래 아 청자 초대증이야 어소시에이트 프레스 AP통신이야 줌24 나인틴 나인틴 나일에이 자 위드 프레임즈 자 위드 부대장앙이디야 그러면 불꽃이 점핑에 돌아다녀 목적으로 목적고 나무에서 나무로 웨스트 오브 오맨드 시리 오맨드 시리 서쪽에서 나무에서 나무로 막 점프해서 돌아다니는 상황이야 위드 부대상황 아무것도 없어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들은 후퇴했어요 타고있는 나무에서 그리고 그들은 후퇴했고 그리고 컨센트레이트 집중해요 뭐하는데 집중하니 세이빙홈즈는 집을 구하는데 릴랜딩은 가차없는 무자비야 이런 뜻이야 가차없는 히트 열기 래그 브레인 비해 부족은 헤브 퓨얼드 연료를 공급했어요 스테이지 북자 주의 최악의 래시 발진 하재발진 50년만에 거기에 연료를 공급했대 신스 메모를 데이는 현충일에 쭉 이런 말이야 현충일에 브레인 불꽃은 헤브스코 치트는 태웠다 이런말이야 아잉 어바우스는 약 11,000에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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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스테이트와이드는 주놀비 주놀비를 태웠고 그리고 먼저 V1 V2 파괴했어요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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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들은 최이스도 추적해요 다진저보 바이오 바이오 수십개의 하재를 다진해시 수십개의 하재를 추적한다 하압들은 뛰어다녀 Across the county 군을 막 뛰어다녀 군을 뛰어다닌다 Tuesday evening 하여일밤 자 이런 어떤 하재를 막 추적했어요 자 그리고 Nosno 문법이 잘못되서 Nosno Could day Nosno 무조건 하자마자 그들이 진압했다 떼를 눕혔지 자 불꽃 하나를 한 지역에서 떼를 눕히자마자 뭐했어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이래 되잖아 다른 곳에서 뭐라고 일어났다 떼를 눕히자마자 다른 곳에서 뭐뭐했다 다른 곳에서 뭐뭐했다 불꽃이 자 가까이서 또 솟아오르곤 했다 네 플레이어는 솟아오르다 자 불꽃이 솟아오르곤 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봐보자 마지막에 이런거 있었지 자 No Sun으로 시작하면 뒤에 항상 대안이 나와 일단 여기까지 자 여기서 항상 요쪽을 하자마자 요쪽을 하자마자 요쪽을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해석이 부드럽다 일단 여기서 요것만 알고 뒤에 가서 뜯자마자 아 자 조금 요것이 비분법적이기 때문에 여기 것이 자 그 다음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은 This is to inform 이건 알리기 한거야 이유 당신에게 During the period of June 23 to 26 자 그래서 6월 23일에서 26일 기간중에 어 자 미드 뷰르 워로웍스는 미드 뷰르 워로웍스 상수도요 여기는 Will we conducting 수행할거야 테스트를 수행해 On our 시리즈 워더 스프라이너 우리 도시 물군구 테스트를 시행할거라고 알리기 한 것이다 자 에브리데이 날마다 During the 4 자 Day period 4일 기간중에 워러레벨 물수준은 Will we check 전공된다 시스템 마치클로리는 체계적으로 Throughout the city 도시 전역에 걸쳐서 자 Although We do not expect 우리는 기대하지는 않아 There to be 있을 것이다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In our all world service 전체적인 서비스에 변화가 있을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지만 자 You 주절해줘야 You may experience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어 Southern drop은 갑작스러운 감소 In water pressure 물압력의 감소 물압력의 감소 물압력의 감소 But You are in this time 이 기간중에 자 Please do not be an alarm 놀라지 마세요 As it is not due to 이것은 때문은 아니니까 Any malfunction 어떤 문제 비기능 잘못된 기능 혹한 Mechanical problems 기계상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Due to 는 때문이다 이런말이야 We are sorry for 우리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우리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유감스럽다 이것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불편함이 되겠지 이것이 초래할 수 있는 그래서 뭔데 불편함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Thank you 고마워요 For you understand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실 4번 보자 Animal Migration 동물의 이주는 Usually 보통 일어나요 Preceding 앞서서 Following 후에 Breeding 시즌 번식계절 앞서서 혹은 변식계절 후에 일어나요 During Breeding 시즌 번식기간 중에 During Breeding 시즌 번식기간 중에 Migratory Animals 이주 동물들은 Art Subject 는 받다 당하다 시즌 는 계절적인 변화를 받아요 환경 속에서 계절적인 자 Environment 환경 속에서 계절적인 변화를 받고 그리고 언더구 자 마약 경험하게 돼요 자 경험한다 V1 V2 자 Physiology 그런 생리학적 변화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생리학적 변화 때문에 또 다른 분식의 장소로 찾아가게 되지 이것이 Migratory다 이 말이야 In its Strictly sense 는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영원 자 Migration Is not applicable 적용될 수가 없어요 To the Nomadic Wondering 방목적 유목적 방랑 Of Man's animal group 많은 동물 group Constantly Threatened 끊임없이 위협받는 Overpopulation 인구가 아닌 그러니까 먹이가 없어서 끊임없이 방랑하는 그런 유목적 방랑에는 Migration 말을 쓰지 않는다는거지 그러니까 Migration 말은 적용이 안돼 유목적 방랑 자 먹이 찾아다니는 동물들 즉 많은 동물 group 끊임없이 이어받네 과대 인구로 과대 인구로 여기에는 자 Migration 말을 쓸 수가 없다는거지 자 Periodized Mass Movement 그래서 뭔데 주기적인 대량적인 이동 메뚜기 이 먹이를 찾아서 이동하잖아 그치 이것은 자 Anaconsted 그래서 정말로 Migration 로 간주될 수가 없다는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지금 말하고 있지 그 앞에 했던 말하고 맞아 맞아 그 앞에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적용되지 않는다는거지 메뚜기를 뭘로 들었어 에로 들었지 에로 이거 답이 시가 되지 이거 됐어요 메뚜기를 에로 들었잖아 메뚜기를 로커스트가 메뚜기인데 메뚜기를 에로 들었다 됐어 오케이 자 15번 보자 얘들아 Primary Use는 주요 사용 자 아크빵처는 침술에 사용 In China Today 오늘날 중국에서 침술에 주요 사용한 Is for surgical energy 자 외과적 무통을 위한거야 에로 지지어 에로 지지어 에로 지지어 무통 무통 자 그러니까 고통이 없게 하는거야 Chinese Surgeons 중국의 외과의사들은 Estimate 예측이에요 자 대비하라고요 30% Of surgical patients 는 자 30%의 외과 환자들이 먼저 Obtain 얻어요 에디킷은 적절한 에로 지지어 무통을 얻어요 위드 아크빵처는 침술을 가지고 에 위치 그리고 그것은 Is now done 지금의 행해져요 By sending 보냄으로써 Electrical current 어른들은 전류를 보내 들으던 니들은 바늘을 통해서 레다 대는 뭐보다 차라리 Turing은 바늘을 삥삥삥삥삥 돌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즘은 손으로 돌리는게 아니고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거죠 American Physicians 미국의 뇌카우사 해보 앞자보다 관찰했네 수술 수술이 행하해진다 어디에 아크빵처는 침술하여 있어 그것을 지켜본 미국의 뇌카우사는 Have a verified 입증했어요 Have a verified 입증했다 이것은 아주 effective 효과적이다 In some patients 일부 환자에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이야 일부 환자에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이야 자 효과적이라고 입증했지만 그 수치를 놓았다 입증하다 이거리지 V1 V2 수치를 놓으면 단지 단지 크로스도 10% 10% 이하에 접근한다 훨씬 낫게 놓았다 그러나 그러나 수치를 훨씬 줄여서 이야기했다 오케이 오늘 이해가 됐니 네 우리는 이렇게 쉬운 초등학교 수준의 이야기를 하니까 열심히 해야 돼 자 와봐 월드뱅크 Tuesday 월드뱅크는 어 세계은행은 자 Tuesday 하요일날 말했어요 Asia 아시아는 브랑즈인트는 뛰어들고 있다 depression 우울 우울증하면 안되고 이거 경기공항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V1 V2 그리고 요구하다 이런 뜻이야 코로나 목적하고 목적밖에 코로나 오형식으로 잡아도 돼 자 일본이 도와주도록 자 2가 빠져서 여기는 2풀 2정도가 빠진거야 끄져버리는 걸 도와주도록 그 지역을 아우러블 어디로부터 이코나믹 노우즈다이브는 경제적 대 어떤 폭락이야 노우즈다이브는 자 완전히 대폭락이야 얘가 코부터 꼬까라지잖아 얘가 대폭락으로 일본이 끄집어낸 걸 도와주도록 요구했대 A 월드뱅크 시니어 리지널 지역 장야 월드뱅크 에이 그 사람은 새드 말한다 아시아는 Threat Hold 가 문지방이야 문지방 문지방이 뭐야 그 문을 딱 넘어서면 방이야 에이 그 사이에 있는게 문지방이야 얘가 막 뭐뭐 할애한다 이 말이야 깊고 그 다음에 롱 긴 경기공항 속에 막 빠져들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V1 V2 그래서 경고를 하네 그리고 경고를 하네 글로벌 이코나믹 슬럼프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어 Just months away 불과 몇 달 떨어져있다고 경고한다 그건 다가간다 이 말이야 We are probably 우리는 아마도 At the end of the first cycle 첫 cycle 위기의 첫 사이클에 있고 어 위기의 첫 사이클에 있고 이런 말이야 그리고 위기의 첫 사이클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엔트레이트 이제 시작할 것이다 Deep depression 뭔데 깊은 경기침체라니 자 깊은 깊은 경기침체를 우리가 시작하든지 혹은 여러분은 Could 자 여러분은 Could Even 심지어 깊은 경기침체 이상도 보게 될 것이다 이래 되겠지 심지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뭔데 깊은 경기침체 이상도 볼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나오는 것이 영혼 패닉 공포 공포라는 놀라서 공포 쓰는 것이 패닉이야 패닉이라는 말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이야 자 나머지는 말이 안되지 요건 자 언급하다 그것을 현상 status quo 줄 쓰고 현상 그걸 현상으로 언급하다 경기적 하랑을 끌어올리다 이거 말이 안되지 아주 심한 경기침체니까 용혼 패닉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 히트홀드 그는 주요 뭐야 메이저 트레이드 엔드 인베스먼트 컨퍼런스 인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무역과 투자회의에서 그렇게 말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자 자 디어 밸를드 카드홀드 귀중한 카드 소지자 자 주의 이런 말이야 according to our record 우리 기록에 따르면 we have not received 우리는 받지 못했어요 페이먼트는 지불을 on your credit card는 신용카드 지불을 For the last three building cycles 지난번 7의 청구 과정에서 이런 말이야 어 귀사 귀하의 신용카드 지불을 받지 못했어요 에 우리는 그러므로 suspended 일시 정지식이다 사용 your card 카드 사용을 에 자 to prevent 막기 위해서는 에 막기 위해서 보다 많은 데미지 to your credit to your credit 데이터는 신용 평가에 보다 많은 데미지를 막기 위해서는 프리에이저 리밋 보내주세요 페이먼트 지불을 인플은 완납으로 as soon as possible 가능하면 빨리 if you need assistance 만약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프리에이저 컨텍스 우리에게 접촉하세요 our customer service 뭐야 department 부서에 for payment options 는 뭔데 지불 조건을 위해서 네 땡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 어느 것이 사실인가 according to the letter 편지에 따르면 편지는 제프리 토마스가 누구에게 고객에게서 제프리 토마스가 카드 소유주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카드 소지자는 지금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뭐 할 때까지 그의 계산서를 다 낼 때까지 이거 답이 이제 일시 정지식이었잖아 맞니 일시 뭐라고 정지식에서 사용할 수가 없겠다 이해 됐어요 다시 방금 보자 자 police say 경찰은 말해 passenger 승객이 was slice winded 조금 부상당했다 승객이 한 승객이 조금 부상당했다 회는 뭐 했을 때 gunshot 총객이 발사되었을 때 앗 그랜드 하운드 버스 어 여행하고 있던 버스 자 노스 북쪽으로 I-35 길이름이야 I-35 타고 네 벨턴 센트럴 텍사스 자 센트럴 텍사스 뭔데 벨턴 그렇죠 길 번호가 I-35야 여기서 북쪽으로 여행하는 그랜드 하운드 버스에 총격이 가해졌을 때 승객 한 명이 조금 부상을 당한 거야 어 67 이어 올드 맨 워즈 슈락 맞았어요 인 더 어퍼암어 위쪽 팔과 팔을 그리고 자 트레이티드 치료받고 요거 A 자 그럼 B 그 다음 치료받고 C 퇴원했다 하스피럴 병원에서 니어바이 탐풀 근처 병원에서 뭐 앞서 슈링 총격이고요 어밟 3AM은 3시 정도 에 후 폴리스 세이 경찰은 말한다 대협은 노 서스펙트 서스펙트는 혐의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 인베스티게이터들 조사자들은 세이 말하네 더 운디던 맨 부상당한 사람은 워즈 시닝 앉아 있었어요 렉스 투 더 리어 윈도는 뒤쪽 창문 드라이벌즈 사이트는 운전사 쪽 뒤쪽 창문 버스에 거기에 앉아 있었느라고 윈도우 창문은 워즈 쇠로드 박살이 났어요 바이더 검파원 총격으로 아 그랜드 하운드 스포츠맨 태변인 인테라라스지요 자 그분은 말하네 버스 버스 어떤거 55패센젤들은 55명을 싣고 있었던 버스는 워즈 노스 바운드는 북쪽을 향하고 있었네 프롬 뉴에보 텍사스에서 이건 틀에 없는 사실이지 맞니 자 그래서 야 67살 먹은 사람이 그냥 버스에다 총격을 과연 이거 말도 안 되지 버스에다가 쏘니 아직 경찰은 경찰은 총격자를 체포했니 아직 혐의자가 아직 잡지를 못했다고 했지 55명 중 일부가 부상당했냐 한 명만 부상당했다 했지 맞니? 한 명만 부상당했다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한번 봐봐 여러분 배좀 부르겠네 이거 보면 마음이 좋다고 어제 아니네 나는 피자 설정인 줄 알았어 퍼플레이션 데이터는 인구 정보야 스테이트 State of Illinois USA City 쭉 나와있고 퍼플레이션 90년대 인구 성장률이 80년대에서 90년대 자 오로라에서부터 쭉 있다 에이 자 위 다음 중 어느 것이 사실인가 위 테이블에 따르면 사실인 걸 고르는 거야 The fastest growing city 자 오로라다 성장률이 가장 높으면 맞네 성장률이 가장 높으니까 성장이 제일 빠른 것이지 요건 상대니까 A번은 틀리지가 않네 자 위번 뭐하자 이 피오리오 지역은 가장 낮은 수치를 가졌대 뭐뿐만 아니라 인구뿐만 아니라 그럼 가장 낮은 수치 여기는 이 두개 다 가장 낮냐 음 요쪽은 가장 낮은데 여기는 여기 더 낮은 곳이 있네 그치 대단 락포드와 스프링필드나 뭔데 공유했대 스모리스트 가장 낮은 수치에 인구에 있어서 그러면 락포드와 스프링필드가 어디있어요 락포드와 스프링필드 뭔데 자 가장 인구가 낮대 맞니? 가장 낮은 추세를 공유를 한대 락포드와 락포드 어디있어요 락포드와 그 다음에 이 스프링필드는 공유했다 공유했다 스모리스트 가장 적은 추세 가장 적은 추세 뭐야 스모리스트 트렌드 가장 적은 추세를 공유했다 락포드 인구에 있어서 시카쿠의 인구는 구성한대 약 자 시카쿠의 인구는 구성한대 about half of the growth 는 성장의 절반 자 그래서 시카쿠의 인구가 뭐야 자 그래서 전혀 맞지 않는 채 성장의 절반 이건 아닌 것 같고 전혀 말도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답은 A가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0번 한번 보러 갑시다 자 20번 봤니 Half a million people 수백만의 사람이 다해 죽어요 매년 자 In a traffic accident 교통사고에서 그 다음 이것은 분사구문의 의미상조고 여기 빙이 빠졌어 자 그러면 그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이야 어떤 개발도상국이니 driving train 운전 훈련이 렉스 느슨하고 길의 상황이 아프어 안좋아 이런 지역이야 아 이렇게 자 이게 주절의 주어동사야 이렇게 뭔데 데드크로스 적십자는 말한다 오늘 이렇게 말했다 아 앞에 말한 내용이 전부 목적으로 걸려있어 자 그 다음 어너더 어너더 뭔데 자 Half a million이야 아 그래서 봐보세요 자 another 50 50 million 또 다른 1500만의 사람이 아 인저도 부상당한데 어디에 따르면 아 according to the world 디제스트 리포트 자 보고되어지네 annually 배낙 이 에서 발행 발행 되어진 없는데 재난보구소에 따르면 자 또 다른 1500만 명이 부상당한데 리포트는 워즈 릴리스트 나왔어요 인 뉴데로리에서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교통사고가 아사가요 다우전도 라이브즈는 수천명의 생명을 에브리어 매년 자 이 그 보고서는 말하네 뭐라고 accident 사고는 비용이 들게요 비용이 들게 한다 사형시 타동사 개발도상국에게 무슨 비용이 들고 하니 자 이 53 billion 달러니까 530억 달러가 이 매년 들어가도록 자 그러면 다음 중 어느 것이 사실인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 연마다 뭐야 연마다 연마다 뭐야 개발도상국 나라에 개발 어 이 프라이렌셜 개발도상국을 뭔데 금융해준다 돈을 빌려줘 구워줘 금융해준다 그 비용이 535달러냐 그게 아니고 희생자들이 국가에 부담시키는 것이지 틀렸고 자 매년 수천명의 사람이 죽냐 수천명 수천명 수천명의 자 뭐야 사람이 어 죽 수천명이라니 더 되지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제 그 다음 하고 있어요 월드와이드 전 세계적으로 1500만명의 사람이 죽니 그건 아니고 부상당한다고 나온 것 같애 그제 차 관련된 사고에서 뭐라고 부상당한다고 나온 것 같애 그제 그래서 B와 C는 정보가 틀렸지 D번 봐봐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에서 교통사고는 아삭한데 대략 50만명의 생명을 매년 어 매년 50만명의 100만을 반으로 쪼개면 50만명 맞냐 맞는 것 같애 그제 뭐라 있어 해프 밀년 피플이라 했으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50만명이니까 답을 D라 해야 되겠네 이해가 됐습니까 어 그러니까 답이 몇 번 D번이 되겠다 이해가 됐니 민경아 우리 주위도 이해가 됐니 주위도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라 나온거야 수프와 샌드위치 여러분 좋아하는거니 베어버리지 디저트 아 베어버리지가 제일 나을것 같네 살이 안들것 같애 자 여러분 보세요 땡큐포이링 버거주셔서 고마워요 조 코너카페에서 모든가격은 5% 요거 요거 5% 소득세가 붙어요 자 그러면 위다우 팁 팁이 없다면 How much Would you pay 얼마를 주겠어요 이 토마토 슈퍼가 얼마냐 2.5 아니 애플파이가 얼마냐 1.5 그지 애플파이 1.5 그 다음에 네모레이드가 얼마냐 오우 2달러야 그럼 총 몇달러지 4달러 6달러냐 6달러에다가 뭐야 가산시 5% 붙으니까 5630 6.30 디네 그지 이렇지 소득세 붙으니까 이렇지 요렇게 해야지 6달러 하면 안돼 자 22번 봐보세요 22번 자 21번 보면 탑 홍콩 골키퍼 천 지 공 금요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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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자 자 Against 타일랜드 타일랜드 대항해서 자 그렇게 하기 위해 뇌물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죄가 있음을 인정을 했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자 Government run 정부가 운영하는 라디오는 말한다 네 라디오는 말한다 Sentencing 자 형 선고는 워드 디퍼드 늦춰줬어요 For 3 weeks 3주 동안 자 이렇게 라디오 주어동사 라디오는 말하네 Chang Strike Admit 인정했어요 Conspiring 공모한거 홍콩 Goalkeeper Rocker Win 그리고 다른사람과 공모했네 To take HK 200,000달러 VR 25,800달러 되네 이런 뇌물을 받기 위해서 Promo Bookmaker 도박업자로 Indie Tempo 대가로 있어요 Insuring은 보장해줘 홍콩 루즈 월드컵 자 홍콩이 저주 월드컵 퀄러파인 자기알로즈는 라운드 왕복 이런 말이야 그런 매치 시합에서 저주네 언제 온매치 라인 자 3월 9일 Last year 지난해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답으로 이런 말이야 보답으로 뇌물을 자 뭐야 받기 위해서 공모했던걸 인정을 했다는거지 공모했던걸 인정을 했어 이게 지금 현재 여기까지가 컨스파이 어디미티 복적언에 받은걸 인정을 했다 자 홍콩은 Lost Match 게임을 졌어요 투닐은 2대0으로 자 그러면 Which of the following 다음중 어느것이 사실인가 위 그랬다 이러면 어느것이 사실인가 자 홍본 국보팀은 Lost 졌어요 그들의 시합을 자 3월 9일 졌지 이건 틀림없지 2대0으로 졌다잖아 자 자 23번가 봤어 Japan Ministry 자 일본의 Japan's Monday Justice 자 일본의 법무부장관이야 Justice Monday Ministry는 세제 말하네 주변할 드림큰스는 청소년 범죄 케이스가 Has gradually 점점 솟아올라 Since 1996 1996 이래 자 그리고 More and more 점점 많은 칼이 자 아빈 유저도 사용되어져 인크라인드 범죄에 대해서 범죄에서 뭐하겠니 머저는 살인이나 혹은 어템티드 머저는 살인비수에서 에 이렇다라고 말을 하네 이렇다라고 말을 하네 그제 자 그 다음 더 미니스트리 장관은 노티도 언급했어요 보고해서 한 보고에서 뭐라고 언급을 했니 테디아를 보고했네 주변할 클라인드는 청소년 범죄는 아 비카밍 되어가고 있어 뭐 바이올렛 폭력적이 위대는 부대당이되어 자 무기가 사용되어져 뭔데 83%의 살인비수에서 어땜트 머드 케이스는 살인비수 경우 이런말이야 이렇게 보고를 하네 라이브 젠저 스며라 비슷한 인슈라 인슈먼트 도구는 어카운트 포 차지에 30% 부 에프는 30% 부기 유지도 사용되어진거 라이브 젠칼과 자 비슷한 도구 더 남법 디링큰스는 자 범죄 케이스 자 바이피플 사람 영거된 20는 20살 이하 사람 영거된 20는 20살 이하 사람에 의한 자 디링큰스 케이스는 범죄 경우 숫자는 피클리 로요 언제 인 1980s 는 1983년 Around 600,000 60만건으로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야 뭐마다 분사금으로 그리고 감소해요 270,000 뭐야 95년 또는 뭔데 자 이 27만건으로 감소를 했네 자 인 1996 1996년 Out of the number 그 숫자는 Increase 다시 증가해서 To about 280,000 뭔데 28만 케이스로 증가를 했고 그리고 또한 뭐야 올랐어요 에 자 솟아올랐다 얼마로 솟아올랐니 자 300,000 30만건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1997년이 되겠지 그제 6년이고 다음에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1997년에 숫자 자 범죄 청소년 범죄 숫자는 30만건에 이른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네 이해 되죠 아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All across India 인디아 인도 인도 전역에 걸쳐서 자 보자 학교 학생들은 테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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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의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절반적 농담이니까 의원 여러분 내가 약 하나씩 드릴께요. 이거 먹으세요. 이런다는 거지. This new wonder drug. 이 놀라운 wonder 약. 놀라운 약이 논치듯 시판되어서 국가적으로 1월에 그 약은 eat cold 불려 메모리 플러스라고 불리요. 메모리 플러스. 메모리 플러스. 즉 혼합물. 돈캐. 혼합물이야. 추출된 혼합물. 브라미시 식물에서 추출되어 발견되어 있는 인도의 자 메스랜드는 늪에서 발견되어 있는 식물으로부터 뽑아진 혼합물. 메모리 플러스는 just one. 메모리 플러스는 뭔데? just one. just one of one of hundreds of so-called smart drugs라는 뭔데? 소위 수백 개 스마트 약 중에 하나야 available 이용 가능한 건가? around the world 전세계에서. 이더 인더 폼을 형태로서 오버 더 카운터는 의사처방 없이 파는 게 오버 더 카운터. 모르는 걸 보여야 돼. 의사처방 없이 파는 약을 오버 더 카운터라. 의사처방 없이 파는 허블 믹스의 약초 혼합물이나 혹은 신세틱은 종합적 어떤 처방 제조약이 포뮬러는 제조약. 바로 이런 어떤 행태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스마트 약 소위 스마트 약 수백 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더는 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약의 분량은 배열이 아주 다양해. 이 포션은 이 약들은 이런 말이야. 이 포션은 아주 다양한 배열이 폭넓게 인컴포지션 구성에 있어서 자 구성에 있어서 그리고 이펙티믄이 있어 효율성에 있어서 그리고 탁시너티는 독성에 있어서 다양하지만 자 대야올 대야올 그들은 모든 인텐디도 의도되어서 인헨스트 끌어올리도록 메모리 기억을 자극함으로써 뉴럴 액티버티는 신경활동을 자극함으로써 뭔데 기억력을 끌어올리도록 의도되어졌다. 다 아무튼 어느 것이 이제 추럽은 메모리 플러스에 대해서 사실인가 자 그것은 뭔데 혼합물로부터 만들어져서 발견된 것 이 브라미쉬 프렌트 요건 나와있죠? 요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러분은 요즘 우리나라도 나와있지? 뭐가 있어? 홧색스 딱 먹으면 기억이 팍 올라가지 맞아? 선생님이 최근에 하도 졸려서 두 개를 먹고 가기로 했는데 정신이 바짝 들어오더라 여러분도 졸림 한번 먹어봐 알았지? 요즘 2뿌러스 2뿌러스 2뿌러스야 두 개의 천원이 알았지? 자 여러분 알았지? 민경이가 우승 내가 우승 끝나고 하나 사와볼까? 우리도 하나 먹고 머리를 건강하게 유지하자 참 좋은 문장 나왔다 잘 들어봐 코코세넬은 Wasn't just ahead of a time 코코세넬 세넬이라고 세넬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세넬은 황수 파는 회사인가? 잘 모르겠어 자 봐봐 코코세넬은 Wasn't just ahead of a time 그녀의 시대를 앞섰을 뿐만 아니라 나도 언니 버돌수야 근데 벗이 빠진거야 시대를 앞섰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Was ahead of a self 자기 자신도 앞섰어요 더웨이 방식 주어 자 더웨이 방식이라 주어 75년 전 그녀가 혼합했던 방식 보캐블리는 오히려 벨 앤 피멜 크로즈는 남성과 여성 우리를 혼합을 해서 그리고 Created fashion 패션을 만들었네 자 오프도 제공하는 패션 왜어러? 착용자에게 뭘 제공하냐? Feeling 감정을 제공해 Hidden은 뭔데? 숨겨진 락처리 허리암을 제공하네 Rather than Ostentation은 허래 사치보다도 허래 사치보다도 75년 전 남녀 옷에 의의를 섞었어 그리고 패션을 만들었단 말이야 어떤 패션? 착용자에게 감정을 줘 숨겨진 사치 자 Ostentation은 허래 의식보다도 바로 그렇게 했었던 방식 전체 주어가 방식이야 설마 이렇게 하는지 꿈에도 몰랐지 작은 방식이야 참 길어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방식은 이 방식은 Was just a trick example 단지 뭔데? 두 가지의 애야 어떤 애니 How a taste and a sense of style 어떻게 그녀의 취향과 스타일 감각이 어부래 중복되는가 중복된다 일치한다는 말이야 Today is a fashion 오늘날 패션하고 예? 여러분도 오늘날 패션 중에 뭐가 하나 특징이야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모르지 그런데 이 사람이 최초로 이렇게 시도했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러나 두 가지 에라는 거지 그래서 스왜넬은 자 also would not have defended yourself 자기 자신을 뭔데? 방어 자기 자신을 뭔데? 정의하려고 하지 않았대 뭘로? 페미니스트는 여성 해방론자로 그러니까 여성 옷을 만드는데 남자같이 옷을 만들어 막 남성처럼 아 그리고 바지도 만들고 그래서 당신 여성 해방론자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는 말이 나는 아니에요 이런데 세넬은 자기 자신을 여성 해방론자로 정의하려 하지 않았대 자 인팩트 사실 그녀는 컨시스턴트 일관되게 이야기했어요 뭐해서? 이 페미니너티는 여성다움에 대해서 rather than 페미니즘은 여성 해방주의보다 그러니까 여성 해방주의보다 여성다움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저는 여성 해방주의자가 아니에요 좀 더 세련된 여성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요 이렇게 말했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옷의 작품은 캐슈러블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파트 부분이었어요 자 리버레이션 오브 위미는 여성 해방운동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죠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예를 들죠 자기의 옷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중 어느 것이 다음 중 어느 것이 이제 출업 적용되는 거야 코코세네렉 뭐야 자 패션 디자인으로서 어? 지는 여성 여성 해방론 자가 아니라 있지만 지 작품 자체가 여성 해방론이었어 이래서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보세요 파프롬은 자 거리가 멀다 이런말이야 자 거리가 멀다 그러면 뭔데 여성 해방주의자로부터는 거리가 조금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여한다는 거죠 여성 해방운동으로 얘기해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핑이 빠진 분사구멍이고 자 이때 뜻은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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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도 아니라고 했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작품세계는 여성 해방론 운동에 공헌을 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 쓰애디 자 그럼 한번 보자 I am mixed 나는 혼합된 감정이 있어 어디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축하 자 50주년 국가상태 스테이투드는 국가를 만들었다 이름말이야 국가상태야 그거에 대한 혼합된 감정을 가져 파운딩은 설립이야 어버네이션 나라 설립은 시그노파이드는 신호를 보내서 탄생신호를 주주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탄생신호를 보냈고 베리얼은 매장신호를 보냈어 투더 팔레스테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자 매장신고를 보냈으니까 어느 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기가 20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으니까 여기가 내 땅이야 이렇게 날강도처럼 이스라엘 녀석들이 땅을 뺏어 먹은 거야 이래죠 오버타임 시간의 감에 따라서 지오니스트 요거 줄치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기 전에 테러를 많이 했거든 그 테러하는 녀석들의 이름이 지오니스트야 이 지오니스트의 테러디즘은 이제 워즈 리프레이스도 교체되었어요 팔레스타인의 어떤 테러디즘으로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나를 제격해서 테러하재 그리고 전쟁과 슬픔은 결코 멀리 떨어져있지 않아요 저 퍼페추얼 쓰레트는 뭔데 영구적인 갈등의 위험 영구적인 갈등의 위험은 어 강요했어요 뭘 강요했니 인크리스는 증가 어 그러니까 영구적인 갈등의 위험은 어 증가시 증가 증가를 강요했대 뭔 증가 이스라엘의 어떤 뭔데 디펜스 버지즘 국방비 국방비의 증가를 강요했고 그리고 요거 V1 그리고 V2 그리고 자 경제적 지원 이코노믹 뭐야 이노멀스는 엄청난 이코노믹 서포트는 경제적 지원 미국이완 요거 목적은 이거 좀 어렵때 요거 목적고 이래 주시고 바로 그것을 필요로 하게 만든거야 예를 들죠 그걸 어떻게 만들었다고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뭐죠 Against All Other 모든 뭔데 불리한 점을 뛰어넘어서 이런 말이야 어 모든 자 어려움에 대항해서 아드가 어려움 이런 뜻이야 지금 그런거에 대항해서 어떤 어려움이니 포리는 해외 인터넷은 국내 모든 어려움에 대항해서 이즈라엘 사람들은 haven't managed to 그럭저럭 쌓아 올렸어요 뭐설 자 쌓아 올리고 지어올렸어요 지지했다 이 말이야 쌓아 올리고 뭔데 쌓아 올리고 지지했다 뭐설 자 most democratic country는 가장 민주적인 국가를 인 더 미드 리스트 중동에서 해외이버 그러나 이슈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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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줄엘 소사이어디 사회는 예전 모톤 보다 찢어져있어 뭘로 than ever before 는 그 이전 언어보다 더 분열되어 있다 이런 말이야 어이 그리고 historic chance to achieve 자 Peace 평화를 성취할 수 있는 역사적 자 기회는 뭔데 점점 희미해져 Fading 후퇴하고 있어 희미해져 I wish 나는 소망해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기를 그리고 나는 또한 희망해 머리 명언이 자 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Recognize 인지하기를 뭘 인지하기를 Glittering prize는 뭔데 반짝거리는 상 평화가 반짝거리는 상 평화가 Could be the earth 그들의 평화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다 무엇 동안이라도 For the anniversary 이 기념일 동안이라도 자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자 이스라엘 국민들이 깨달기를 나는 희망한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라고 요구하고 몹시 서로 닮았지 나는 혼합된 감정을 가진다 이해되지요 자 그러면 다음 중 어느 것이 어느 진술이 일치되는가 작가의 믿음하고 일치되는가 이런 말이야 작가의 믿음하고 자 이스라엘의 50주년은 뭔데 자 이 축하의 어떤 명분은 충분히 있어 그러나 평화는 아직도 성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지요 그래서 혼합된 감정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지지 요지 이거 요지 아예 자 이거 우리말로 고치면 뭔데 평화는 아직 요원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기념일이잖아 열심히 오늘은 그래도 즐겨봐 이런 얘기하지 어디어딨지 우리말로 표현하면 인 미스터리즈 자 러브 그 다음 스포츠 이벤트는 요 미스터리가 뭔지 알죠 소설 그 다음 뭐야 사랑 그리고 스포츠 행사에서 에이 요 주어야 알지 못하는 거 이벤튜 마지막 결론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익사이팅해 아주 흥분적이야 결과를 모르는 것은 그리고 most of all 그리고 대부분 이거 해석을 잘 하겠지 그리고 대부분 요렇게 걸려있는 거야 이렇게 엔드담이 바람직스러워 됐죠 요렇게 걸려있는 거야 가운데 있는 요거 때문에 못잡으면 안 돼 이해 됐죠 무엇보다도 우선 그러니까 요것이 A면 요것이 B고 병렬로 연결됐다 이런 말이 알겠죠 문법용으로 병렬 평행으로 연결됐다 선생님은 같은 모양을 연결하고 있어요 엔드담 가자 자 가장 한번 봐보세요 서프라이즈는 논란과 기대치 않는 반전은 자 아 아 that keeps your love 여러분을 기민하고 재미있고 자 그리고 관련되게 유지시키는 거야 뭔데 자 뭐하는데 자 뭐 뭐 펼쳐지는 이야기와 관계와 게임 속에 여러분이 기민해지고 흥미있고 관련되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이라는 거지 뭐가 놀란과 갑작스러운 반전이야 How much fun 얼마나 많은 재미를 우드 샬록 홈즈는 홈즈의 책은 얼마나 재미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안다라면 얼마나 재미있게 될까 만약에 여러분이 안다라면 정확하게 누가 희생자를 죽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언제 왜 죽였는가 정확하게 안다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It wouldn't be fun It wouldn't be fun Error 그것은 전혀 재미가 없을텐데 You wouldn't need 여러분은 뭔데 A detective 탐정이 전혀 탐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텐데 You also 여러분은 역시 자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를 그래 하지 않을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데 결과를 안다라면 그지 그러면 이 글은 뭔데 베스트 타이틀은 뭘까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냐 이 말이야 무엇에 관한 글 이것은 무엇에 관한 글이야 자 한마디로 이야기나 스포츠나 모든 거에는 논란과 기대치 않는 반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돼서 안 돼서요 논란과 기대치 않는 자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답이 쉽게 나오지 긴장감과 독자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돼서요 자 그래서 28번 보도록 합시다 28번 맞습니까 자 인 인 인 전지사 what has been called biggest outbreak its kind 가장 커다란 발발이야 이러한 종류 미국 히스토리 역사에서 그것 중에 그것 중에서 그러면 선생님 문법적으로 인이 전지사고 이것이 전지사의 목적어 명사자리고 전체는 전명구가 되겠죠 대체 전지사 전지사의 목적어 전체는 전명구 그래서 뭔데 가장 커다란 발발이라고 불리는 거 돼서 모든 4,000피플은 4천명이상의 사람이 서퍼드 고통받았어요 푸드 포이즈닝은 음식 중독으로부터 레어폼 주문형태 이 콜리 박테리아의 이 콜리 박테리아의 바이 이링 푸드 음식을 먹음으로써 준비된 음식 사우스 서번 시카코 뭐야 케이터러나 뭔데 사우스 서번의 남자 사우스 남쪽의 시카코 케이터러나 출장 음식 출장업체요 이 출장업체에서 준비된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 콜 이 콜리라는 박테리아 투문형태네 이걸로부터의 중독으로 4,000명이상이 뭐야 자 이 고통받았다는 거지 자 헬스 오피셜즈는 뭐야 공무원들 건강공무원들은 말하네 벡테리아 자 이 엔트로 탁스지닉 이콜리 줄여서 ETE ETE시네 자 이 녀석은 도몰리 흔히 발견되어 In developing countries 뭔데 개발 도상국에서 They say 그들은 말해요 They will 주났노 그들은 몰라 The shows of 벡테리아 벡테리아원 채널 발견되지네 포테이토 샐러드 자 포테이토 샐러드에서 발견되어졌대 자 어떤 포테이토 프리페어들은 준비됐네 바이 유한 달 앤 케이터링 앤 자 오우랜드 파크라는 어떤 회사에서 이런 어떤 회사에서 준비되어진 포테이토 샐러드에서 발견되어진 박탈의 원천을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이래죠 안클리어? 그것은 분명하지가 않아 가져와 진주 박테리아가 워즈인 원어브 중의 하나인가 인그리디언트는 성분 중에 하나인가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성분 중에 자 성분 중에 하나 속에 있었는가 아니면 원어브 케이터러 인프로이즈는 종업원 중에 한 명이 아팠는가 그래서 박테리아에 감염됐는가 그래서 또 음식에 감염시켰는가 아니면 there is a problem 문제가 있는가 with the water system 은 뭔데 물급수 시스템 수돗물이 오염됐는가 바로 그것 자체가 분명치 안다 자 그러면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잘 위의 규제를 요약하고 있는가 병이 이콜리가 발생이 됐는데 아직 원인 미상이야 이렇게 됐지 그렇게 요약이 돼야 돼 그래서 봐보세요 그래서 자 여기 보자 주문행태 박테리아가 발견되었대 개발도상국 미국에서 난거 아무 관련이 없지 자 발발이 있었대 음식중독 발발이 있었대 자 ETEC 어디 시카고 근처 자 일단 요것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틀린 것이 한군데도 없지 자 시에만 봐보세요 자 출장업체 회사야 케이터링 캄페니는 여기는 신중하게 감염시켰니 감자 감자 샐러드를 박테리아로 그러면 감옥에 가야 되겠지 틀렸고 더 소스 오브 ETEC ETEC의 원천은 뭔데 야 선언됐냐 어 이거니까 벌써 원천이 선언됐다는 것은 벌써 틀렸어 그러니까 답이 비번할 수밖에 없지 어 나머지 내용이 틀렸으니까 이해해되지 자 자 다음 29번 보면 자 보세요 if you think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there are too many choices 너무나 많은 선택이 있어 너무나 많은 선택이 있어 그 다음에 complications는 뭐냐 너무나 많은 선택이 있고 complications 그리고 복잡상 그리고 not enough service 충분한 서비스는 없어 셀룰러폰은 휴대폰 시장인 오늘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선택은 많아 그리고 뭔데 complications 아주 선택도 많고 복잡한 것도 많아 그런데 충분한 서비스가 없어 이 핸드폰 시장이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not alone 홀로가 아니야 we digital technology는 aware of 아주 잘 알아 그 문제를 그래서 우리는 뭔데 자랑스럽게 제공해 우리의 새로운 종류의 셀룰러폰은 휴대폰과 페이징의 기구한테는 뭔데 호출 장비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내놔 아워 프로다 우리의 제품은 눈에 확 들어와 어디에서 인 더 패스트 클라우드는 엄청나게 많은 휴대 가능한 통신 어떤 기술들 그 중에서도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지 왜 들어와? because 뭐 때문에 아워 커미트먼트 우리 전년때문에 제공하고자 하는 전념 무엇을 더 베스트 퀄리티 최고의 질 그리고 서비스 어떻게 리저널 프라이스는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리슨트리 최근에 리슨트리는 최근에 놓였어요 인 더 탑5 탑5에 놓였네 테크놀로지 다이제스티어에서 테크놀로지 다이제스티어에서 탑5에 최근에 자 뭐야 위치되어졌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다이제스트가 있는데 자 다섯개 제일 좋은 제품을 선택했는데 우리 거기 들어간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한다 이제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죠 전문가들의 말 거기에서 뭐라 좋겠냐 디지털 테크의 어떤 제품은 이 서버블은 최고야 모든 면에서 이런 전문가 말에 이제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제품 좀 사가세요 자 한마디로 여기서 가장 잘 요약 우리거 엄청나게 좋아 이렇게 돼있으면 되겠지 너무도 많은 종류의 디지털 뭔데 휴대폰이 존재하냐 이 말 하려고 했냐 이 사람 자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제공한대 아주 훌륭한 제품 그리고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답이 B라는거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뭐라고 사가라 이 말이야 그 다음 이십 몇 번 9번 뭐라고 하겠어요 오너 알지 오너 알지 오너 소유주 자 토요타 자 미쓰비시 스포츠 유티리티 비클 차량과 렉석스 락스리 차 여기에 소유주들은 앞에 있는 지불해 모덴 이상 아더 드라이브 다른 운전수 이상으로 제공을 해 뭐에 대해서 데프트 인슈런스는 절도보험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카드 이 차들은 아 파필러 인기가 있어 어명띠비는 도둑놈 사이에 자 뉴리포트 새로운 보고서는 말한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보고서는 말한다 에이로브 템 비클드는 뭔데 열대중 열대중 여덟대 프롬 모델 이어지는 모델 뭔데 95년에서 97년 자 위더 워스트로스는 최고의 어떤 손실 프롬 뭐야 대답들은 절대로부터 바로 그것은 워어울 모두 스포츠 유틸러티 비클이래 스포츠 유틸러티 비클이니까 SUV야 앞장한테서 SUV는 뭐냐 선생님이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SUV의 정의는 선생님도 최근에 안 보여 뒷바퀴 구동이 돼야 돼 앞바퀴 뒷바퀴가 동시에 구동이 되면 SUV야 알죠 자 그러면 그리고 혹은 락서리카야 락서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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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서리카나 뭔데 자 뭐야 아주 사치스러운 차제 어디에 따르면 according to 따르면 하이웨이 로스 데이터 인스튜트 리포트에 따르면 발간된 Tuesday 하율날 owners of 토요타 토요타 owners 은 앞에 있는 지불해요 530달러 연당 540달러 온 아버리지 평균 데프트 프로덱션 절도 보호를 위해서는 언더 보호해서 컴프렌시브 인쇼런스 커버리지는 종합보험 종합보험 이렇게 보고서는 말한다고 종합보험료가 530달러라는 드라이버 운전수 미쓰비시 운전수 그 다음에 몬테로는 랭크트 세컨드 두번째 그리고 owner of 렉서스 GX300 락서리카 랭크트 세번째 세번째로 기록됐어요 그러면 which of the following 다음중 어느것이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가 이 기절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과 락서리 차량을 도둑놈이 하도 많이 갖고 가니까 보험에 가격이 비싸다잖아 이렇게 되어야 답이 된다 이런 말이야 금방 선생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다 들어가야돼 일부 차 유틸리티 차 비싼 차 도둑놈이 많이 돌아가 보험료가 비싸 이건 핵심 아니야 맞아맞아 그렇게 정리가 되야 되니까 뒤번 봐보세요 인슈런스 레이스 보험료 어떤 차 그것은 하이 높아 왜냐 그들은 인기가 좋거든 어만디브즈 도둑놈들 사이에 도둑들 사이에 인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니 어떻게 당신 알아요 당신이 공포질환 패닉 디소더를 가졌다라는가 레쿠런트 Unexpected 파닉어택 반복하는 기대했지 않는 공포공격 메인 심트로 주요 증상 What then 패닉어택 그럼 패닉어택 이 뭘까 공포공격이 이것은 이리자 피어리자 이것은 인텐스 강력한 공포와 디스컴포트 불안함의 기간이야 응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이렇게 예상합니다 엔리스트 적어도 다음 증상 중 팔로잉 심트로 중 4가지 것이 적어도 4가지 것이 갑자기 형성 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는 것 중 4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공포 질환 이라는거지 자 그럼 첫번째 보자 이 펄테이션 은 떨림이야 파운팅도 떨리다 그러니까 두근거리는 가슴 그 다음에 뭔데 가속화된 심장갑동물 다 심장이 바닥바닥바닥 뛰는거야 스웨팅은 땀을 흘려 트렌블링과 세이킹은 막 추워가지고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그 다음 체스페 가슴이 아파 그리고 이 가깝하다 이 말이야 디스컨버트 불안 불안해 자 어브다미널 디스취해스는 어브다미널이 복부 복부가 막 아파요 복통이 있어요 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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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링 디즈는 현기증 느껴 언스테디는 불안정해 라이테디는 정신이 가벼우니까 몽롱해 정신이 조금 몽롱하다 이 말이야 이몽롱 비슷하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서도 페인트 실신 실신감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신하다가 뭔지 알죠 갑자기 쓰러지는 거야 그런 어떤 실신할 것 같은 어떤 그런 현기증이다 이 말이야 페인트가 아 정신이 몽롱하고 페인트 할 것 같아 아주 뭔데 몽 자 실신할 것 같다 이 말이야 현기증이 난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느껴 그 다음 루징 컨트롤은 통제감을 통제감을 이룰 수도 있다는 공포 혹은 미칠 것 같은 공포 그 다음 자 죽을 것 같은 공포 피어러브 다이닝 그 다음 치열지는 한기가 들어 아 그러면 환 레시지는 막 막 이 여드름 같은 게 발진을 해 레시지는 뭔데 갑작스럽게 막 열이 막 발진을 하는 거야 아예 자 이런 현상 중 적어도 4개 이런 현상 중 적어도 4개 그러면 How 어떻게 사람은 알겠는가 확실하게 그가 공포질환이 있다는 거 요중에 4개가 나타내야 돼 땀을 풍부하게 흐리고 현기장난 건 2개밖에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복부고통 하나밖에 안 되지 내가 그 다음 질식할 것 같은 거 이것도 하나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종종 기대치 않는 공포공격 들을 가진다 이 말이야 공포공격 들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진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답이 시제시 이해하겠니 아 봤잖아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거야 알겠지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거야 정확한 해석을 정확한 해석을 자 여기다 야 두 명의 브리티시 소울저가 여기 갇혀 있어 어디에 위쪽 부분 노트 아메리카 하이스트 피클 봉오리 포 비터 라이슨 4일 밤 동안 아주 힘든 4일 밤 동안 그런 군인들이 워 플럭은 플럭은 잡아당기다 잡아당겨서 안전한 곳으로 내려졌대 자 드라미팅은 극적인 헬리콥터 레스큐 구출로 온 먼데이 월요일날 자 마틴 스프너 그 다음 칼 보고가 자 이분들은 누군데 멤벌즈 구성이야 일 페이티들은 불운한 군대 탐험가 구성원들인데 워 리포티드 보고되어져 좋은 컨디션 상태에 있다 서퍼링 프로몬 고통 받으면서 분사금은 이제 단지 마이너 사소한 상처로 뭐한 후에 자 빙 프로드단어 운반된 후에 어디로부터 마운트 맥콜리에 20,320 핏 정상으로부터 밑으로 내려온 후에 이런 말이야 배드 배드웨드 와 배드웨드 안좋은 날씨는 마가세 레스큐 구출자들이 뭐하는가 도달하는가 이 두 명의 사람에게 이 두 명의 사람이다 자초된 두 명의 사람 어 자 언제 자 신스 더스에는 목요일이래 자초된 두 명의 사람에게 도달하는 걸 막다 막다 그러나 헬리콥터는 뭔데 스파티드 된 그들을 봤어 자 선데이 일요일 오후 늦게 그리고 트랍트 떨어뜨려줘서 공급품을 뭐 전에 자 준비하기 전에 래스큐 구출을 오오리 몬데이 월요일 날 자 데이 그들은 obviously got very lucky 아주 운이 좋아 이렇게 said 파크 스포츠 오면 대변 여성이 말하네 she said 그녀는 말이야 it was nothing short of 거의 범모와 같은 숙아 nothing short of 거의 범모와 같은 뭐뭐 보다도 짧지 않다 야 놀라운 것 보다도 짧지 않다 이 말이 거의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 자 그건 거의 가주어 진주어 자 이 두 명의 사람이 서바이드 살아남은 것 more than three days 3일 이상 자 with no food 음식 없이 그 다음 릴럴 셀 때는 은신체 없이 어 살아남은 것은 거의 뭔데 놀라운 일이라는 거지 암즈는 암즈는 뭐뭐때문에 암즈는 뭐뭐뭐라고 때문에 이런 뜻이야 온도가 추락 떨어졌으니까 30 비로 제로 패러나이트 영하 하시 30도 까지 그리고 윈즈 바람이 하울드 울어대다 50 mph 50 mph 로 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은 건 거의 놀라운 일이라는 거지 비치 비치 다음 중 어느 것이 추론될 수 있는가 위기조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두 사람이 생존한 것은 뭔데 거의 미러컬 기적이다 이런 말이야 미러컬 미러컬 기적이다 미적이다 다음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 스트레스 봐봐 여러분 스트레스 알지 스트레스는 단지 반응이야 시추에이션 상황과 이벤트 사건과 피플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야 인하더 월즈 즉 as you 여러분들이 go through your day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따라서 you 여러분들은 뭔데 인터랙티드 여러분은 인터랙티드 피플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뭔데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발견해요 여러분 자신이 뭐하고 있는 걸 발견하니 디레드는 다르다 서로 다른 사건을 다뤄야 하는 걸 발견해요 some of these events 이러한 사건 중 일부는 스토 휘저어요 피로링 감정과 생각 여러분 내부에 혹은 그들은 야기시켜 여러분들이 뭐하도록 take some kind of action 어떤 종류의 행동을 취하도록 야기시킨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러한 요구상황들 이러한 상황이 혹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놓아주는 요구상황 우리에게 막 놓아줘 첫 번째 일중수식 일중수식 요건 몇중수식 이중수식 그러면서 우리로하여금 반응하기 목적어 목적고 우리로하여금 뭔데 반응하도록 야기시키는 이런 요소 이러한 어떤 요구상황들 여기까지가 주부고 이것이 전체 주어야 이것이 동사고 바로 이것은 불려 어떻게 불리니 cold stress 스트레스 스트레스 요인으로 아이치 즉 거시야 거 야기시키는 거 여러분이 뭐하도록 반응하도록 생각과 느낌과 행동에 더 떠우 생각 더 피어링 감정 악션 행동 여러분이 느끼네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생각과 행동과 감정 여러분 내부에서 인 리스폰트는 반응하여 이러한 요구상황과 반응하여 바로 그러한 생각 감정 행동은 악 cold 불려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요인으로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불려요 즉 이때 스트레스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 anxiety 걱정 worry 걱정 위도 몸을 움츠리는 거야 preparation 엄청나게 준비해야 돼 motivation 뭔데 동기가 억수로 커 부여 결국은 일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스트레스네 맞니 생각해보세요 다음 어느 것이 출현될 수 있는가 위기절에서 이런 말이야 adapt 디바 스트레스는 요거 봐봐 이니셀프 줄치고 본질적으로 혹은 저절로 이니셀프 뜻이 그만 뭐라 아니니 본질적으로 요거 어부이셀프 는 뭘로 저절로 홀로 이런 말이야 본질적으로 홀로 뭔데 결코 나쁜 거 아니야 즉 일상 삶의 한 부분 이라는 거지 일상 상을 하면 자동으로 스트레스가 오게 된다는 거지 이래 자 그래서 오늘 또 뭔데 영어 숙제를 마치기 위해서 주희가 일찍 학원에 온 건 스트레스 야 이니셀프 알겠지 우리 자 다음 또 한번 우리 봐봐 자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사람 자 투쟁한다 마이트리 마이트리 특히 힘있게 유지하려고 그들의 몸무게를 줄이려고 웨이 웨이 다운 야 그들의 웨이 몸무게를 다운시키려고 투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 자 얼마나 어느정도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든트 요거 소망의 우든야 트레이드 프레이스는 장소를 바꾸다 장소를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니까 장소를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이런 뜻이야 장소를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몸무게를 빼기를 투쟁하고 있는 사람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장소를 바꾸기를 원하지 않을까 누구하고 위대던 마이스 쥐하고 인 닥터 프리더맨의 로버러트리 연구실에 있는 쥐 그러니까 이 말은 뭔데 연구실에 있는 쥐하고 입장을 바꾸기를 많은 사람이 원할 거다라는 수사 의문이야 2주 전에 이 뚱뚱한 쥐들은 웨이드 무게가 나갔어요 3타임 6마치 쉐벨 롬 마우스는 정상적인 쥐가 나가야 되는 거에 쉐벨 몸무게가 나갔어요 앤드 그리고 데이 스테로 크던트 스타 그는 여전히 멈출 수 없었네 스낵킹은 맛있게 냠냠냠냠냠냠 먹는 거네 압터 제로 인젝션 오브 니얼 포로본 새로운 포로본의 주의부에 하웨버 그러나 데이 초비는 포동포동한 로던트 설치로 이때 요건 쥐야 갑자기 시작했어요 컨슈빙 소모하게 렛츠 푸드보다 적은 음식을 소비하고 버닝 머 펜 보다 많은 지방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데이 세드는 흘러내리다 눈물을 흘러내린 게 아니냐 지금은 과도한 온수의 살덩어리 이때 온수는 무게단위야 온수 저거 뭔데 우리 인간의 살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인간의 과도한 온수를 흘러내려 살덩어리를 온수 무게단위야 온수는 그리고 막 따듬어 따듬어서 없애 그들의 부풀어는 사이즈 플로티드 사이즈 에서 30% 를 막 쫙 빼버려 이븐 배로 훨씬 더 좋은 것은 이븐 배로 훨씬 더 좋은 것은 데어 콜레스트로러블 그들의 콜레스트로러 수준은 펼 떨어졌어요 부처리 오브라이트 실질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밤사이에 뭔데 오우 그러면 사위 뭐뭐로 뭐야 뭐뭐로 하룻밤 사이에 뭐뭐로 보이니 덤마이스 진원 폭독 원기왕성 해정 폭독 원기왕성 해정 러닝 앤드 점핑 러닝 하고 달리고 점핑 하면서 어바우 여기저기를 인데어 페이지 그들의 우리를 위치 어바우 바이러닝 다음중 어느것이 캔비 인프더 추론될 수 있는가 브롬드 펜스 이 규절로 부터 닥터 브래드만 실험은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과대 과대 몸무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래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가정이야 약간은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다 키네 그죠 오프로 인프레 는 스탠드 서있어요 아주 비콘 비콘은 헷불이야 나돔 인 월드 미디아 매체나 뭐 엔터테인먼트 에 뭔데 빅 엔터테인먼트 에서 그리고 거기 뿐만 아니라 보도 인 라즈라는 넓은 영역 퍼블리 디스 코스 는 토론 대중 토론 영역 에서 비콘 헷불로서 그녀는 서있대 앱 포티 포 마운 내사린 시 해저 그녀는 퍼스널 포우춘 개인적인 뭔데 부를 가진거야 예측되어지네 앱 모 데 하프 빌리언 다울 뭔데 하프 빌리언 이니까 10억 달러 이상으로 예측되는 부를 가졌다는 거지 시 오 즉 그녀는 그녀 자신의 프로덕션 컴패니 는 뭔데 우리말로 영화 생산 해서야 그런 회사를 가진 거야 자 그리고 이 회사는 뭔데 이 회사는 크리에이저 만들어 픽처 특집 어떤 영화 그 다음 프라임 타임 인기 좋은 시간대 TV 스페셜 특별물 혹은 홈 비디오 다 일만 된다는 거지 안 컴프리쉬 액 트위스 앞에 빙이 빠진 분사 부문이야 그래서 근데 아주 완성된 여배우로서 시원한 아카데미 어워드 그녀는 받았어요 아카데미 어워드 상 지명 자 헐 그녀의 역할로 인도 자 헐 커플 이라는 영화에서 역할로 아카데미 상 지명 을 받았고 자 그리고 디스 포 자 그리고 뭔데 디스 포 이번 가을 부사야 이번 가을 그러면 엔드는 뭔데 엔드는 요렇게 연결하고 있지 이번 가을 이렇게 요걸 A라고 하면 요것이 B가 되지 않겠냐 그치 자 이번 가을 에 Will 스타 스타는 주연을 하다 스타는 뭐라고 주연 하는 거야 이놈 피어링 그녀 자신의 자 영화 제작사 의 어떤 토니 모리슨의 피어러 라브드라는 영화에서 주연 맞는데 박그런 아 이래 쟐로 턱쇼 그녀의 턱쇼를 통해서야 이때 강조금은 허 인프루언스 그녀의 영향력이 가장 큰가 웬 인프레 웬 프레 웬 프레 턱스 이야기할 때 그녀의 시청자들 아네 아스트마이티드 예측건대 포티 밀리언 천사백만 대로 인 유에스 미국만 해서 그리고 밀리언 주모 수백만 더 많은 사람 인 원언드레드 더 리츠 아더 컨트리 지나면 132개국 수백만 의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리슨 경청한데 자 그러면 다음 정하는 것이 인프드 출원 될 수 있어요 오프라 윈프레 에 대해서 그녀의 영향력은 나온다는 거죠 인기로부터 그녀의 톱쇼 이해 됐죠 톱쇼 영향력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자 볼까 자 자 나우데 멍무한 지금 멍무한 지금이니까 요것도 앞에 천치자가 탈락된 대깨구산이에요 맞아 요거 명사로 또 수식이에요 요것이 그런데 나우데 뭔데 멍무한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진 지금 근데 결국은 나우데 어떻게 와 신서 그 다음 에즈 그래서 때문에 라고요 그제 이렇게 해봤잖아 다른 사람인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래도 되지만 가지고 있는 지금 UN은 Should enforce 강요해야 돼 mandate는 의무 어떤 의무 절을 프리벤트는 마감 뉴크리어 컴프렌디션 핵의 측면 뷰티앤비즈 추 이르라셔너리 비합력적으로 어그레스브 공격적인 이웃 그제 센션은 체제는 이러한 워크 작동하지 않을 거야 인디드 사실 보스 컨트리지 양나라는 헤드 오레디 벌써 숙호했어 이러한 어떤 결과들 체제 결과를 숙호했다고 하기 전 라크리스는 무절지하게 밀고 나가는 동안 앞으로 그들의 어떤 핵의 준비를 뉴크리어 먼저 프리퍼레이션을 밀고 나가기 전 체제 정도는 충분히 예측했다는 위협을 해야 돼 멀티레셔널 액션은 다국적 위협 어떤 위험인데 could end 결국은 미리 비운다 프리암피티브는 미리 비운다 이것이 선제 공격이야 선제 공격에 군사 공격을 가하는 거야 Against 대하여 그들의 항무기 만드는 시설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위협하는 것이래 그러니까 Witch of the following 다음 어느 것이 캠비 인포도 출연되는가 위 사설로부터 뭐가 출연되느냐 이런 말이야 뭐가 출연되냐 작가는 믿어 어떻게 믿어 힘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To prevent 막기 위해서 핵의 직면을 막기 위해서 인도와 파키스탄 파키스탄 그러면 하나 질문 이 나라들은 왜 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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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조지 오웰의 페이머스 유명한 소설 1984 1984 1984년 오픈즈 문을 열어요 시작이에요 위드 이즈 1호 영웅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 함께 돌아오고 있는 주인공이네 히드 도리 자 테너먼트는 그의 어떤 서민용 아파트 테너먼트가 돌아오고 있는 윈스턴 스미스 주인공과 함께 시작을 해요 자 어땠지 투어 월 벽에 월 벽에 붙어있어요 뭐가 동사 요것이 주어야 텔리스크린은 TV 화면이야 자 그런데 이 TV 화면은 이제 에센셜 필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바이레트라는 양면적 TV야 양면적 TV는 TV를 보여주기도 하고 주위를 감시하기도 해요 그 화면이 감시화면이야 이런말이야 이것은 뭔데 디자인 지어져 있는 거야 투와치 지켜보도록 스미스의 아우브리 모든 순간을 뭔데 지켜보도록 뭐하는 동안 바킹 지사되는 동안 가버먼트 프로포갠더는 정부의 선전을 그에게 지사되는 동안 그러니까 뭔데 방송은 주로 정부의 선전을 하고 상황에 대해서 TV를 끊으면 사람을 감시한다는 거지 그 화면으로 조지 오웰은 이렇게 생각해서 소설을 썼다 그런데 그것은 나이브 순진한 거야 순진 성진의 형상 어부가 온 거야 어부 오웰이 믿었다니 테크놀로지 기술이 위로 위컨드 도구가 될 것이다 전체주의적 어떤 딕테이션십 독재의 도구가 될 거라고 오웰이 믿었다니 그것은 참으로 나이브 순진한 행위다 Is there anyone 누구 있어요 Is there anyone 누구 있어요 Thinks 생각하는 누구 있어요 데디야 더 월드 세상이 우드빔 모 디마크리티 세상이 우드빔 모 디마크리티 보다 민주적이 되고 프리어 보다 자유로운 자 월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만약에 컴퓨터와 백스머신과 그리고 인터넷이 디던트 카밍트빔 카밍트빔 존재하지 않는다 라면 세상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사부문이니까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야 오히려 기술이 인간의 사생활을 침해한 건 아니라는 거지 이것은 뭔데 하나야 어떤 하나야 조지 오베리 디트 겟 롱 겟 롱은 잘못 추측하다 이런 뜻이야 잘못 추측한 어떤 잘못 추측한 것 중에 하나 돼 자 그러면 위치 위치 오브 더 팔로잉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잘 요약하는가 더 어버버 패시지를 어느 것이 가장 잘 요약하는가 테크놀로지 기술은 다진아 컨트롤 민 침해하지 않아 디마크러스 민주주의를 그리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죠 자 38분 보도록 하겠어요 38분 맞니 유러피언지 유럽 사람들은 퍼스트 비겐 시작했어요 투세안을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노우던 버지니아 월드니스는 버지니아의 황무지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황무지 요건 애정이야 비트용부에서 테레애정 자 라우돈 카운티는 군이야 군 군이 될 애정이야 자 튜어링도 자 세븐틴 트엔티는 1920년이 되면 그 지역을 자 라우돈 군이라고 불렀어 그렇게 될 애정인 이 황무지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coming coming over the hill 언덕 위를 오르면서 이런 말이야 from the east and the north 자 동쪽과 북쪽으로부터 언덕 위에 오르면서 오르면서 분사 부문 오르는 동안 이럴까 오르는 동안 혹은 오르면서 모스트가 주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자 워낫 이스페셜이 특히 뭐야 워낫 비순학과에는 감명받다 인상받다 놀라다 이런 말이야 감명받다 놀라다 감명받지는 않았대 놀라지는 않았대 자 뭐야 프리미블은 원시의 아름다 버지니아 자 뭐야 피드만 뜨는 살록지대 버지니아 산의 어떤 초록지대야 그 어떤 살록지대에 자 원시적인 아름다움에 의해서 뭐야 놀라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도 하여튼 원시적인 아름다움이 쫙 있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저 프레이스 그 장소는 놀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는 스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 장소는 must have been beautiful 아름다웠음에 틀림없대 아름다웠음에 틀림없대 자 오르는 여기는 오르는 동안 이러면 되겠네 그치 오르는 동안 분사구멍에 커버드위드 커버드위드는 덮여있다 크리스프는 힘찬 바삭바삭한 힘찬 그리고 다크 어두운 포리스트 숲 그러니까 숲이 건강하다 이 말이야 바삭바삭 힘차고 어둡다 얼마나 건강해 이런 숲으로 덮여 자 덮여있는 상태 덮인 채 이런 말이야 덮인 채 덮인 채 분사 부재상황복과 덮인 채 그곳은 자 크리스 크로스는 가로질러지고 있었어 그 항무지는 덮인 채 덮인 채 분사구멍은 뭐 뭐 한 채 덮인 채 그치 한 채 덮인 채 그 항무지는 가로질러지고 있어 뭐에 의해서 자 뉴므로스 수면은 리벌적 강과 스트림 뭐야 신에 의해서 가로질러져 자 오브는 넘쳐 흐르다 이런 뜻이야 자 넘쳐 흘러 넘쳐 흘러 막 위로 달려 넘쳐 흘러 자 웨덕빛이 물고기 수안 백조 아더 자 워너파울은 다른 물새들 그리고 포베어링 무피가 있는 어쩔저수단 그리고 비버에 의해서 넘쳐 흐르는 신에 의해서 가로질르고 있었대 그러면 이 지역은 뭔데 원시림에다가 자 강이 쫙 흐르고 있으니 이건 옥토라는거지 옥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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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객관함 옥토야 그러면 4번 봐봐 너무도 없었대 주격법 어떤 징후 초목의 징후가 주어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되야돼 여기 다음에 워 소 앱센트가 여기 들어가야되지 그런데 소 앱센트가 앞으로 가고 워가 앞으로 간거야 사실은 이 문장은 소 된 문장이야 소 된 문장 대디아만큼 그 정도로 대디아만큼 그 정도로 자 초목 나무의 어떤 징후 베저데이션이 초목이야 풀이나 나무 나무의 징후가 없었대 뭐할만큼 초기 정착민들의 오버루크드 강가했을만큼 이 어떤 땅들을 강가했대 어떤 땅 나중에 프로브 증명돼 임벨리블은 아주 가치있어 애덕밤랜드는 농토로서 엄청나게 가치있게 될 땅들을 무시할만큼 생명체의 징후가 없었냐 그거야 이거 지금 위에 보면 생명체의 징후로 가득차있잖아 맞아 맞아 따라서 이 글은 티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렵죠 자 그 다음 봐보세요 자 Bearing Depressed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이제나 같지않아 same as a experience 경험한다 클리니컬 인프레이션은 뭔데 임상적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과는 같지가 않아 우울증을 느끼는 것은 임상적 어떤 병적인 우울증을 느끼는 것과는 같지않다는 거지 어 자 클리니컬 인은 뭔데 임상적으로 중요한 수준의 우울증이란 자 민 의미에요 대디아를 The symptom 그 증상 자 그 증상이다 관련된 내 Associated 관련된 Depression Depression과 관련된 내 즉 Easy는 For example 이런 뜻이야 예를 들면 Sadness 슬픔 Loss of interest 관심을 잃어버려 자 Intense는 유인조 여러분이 즐기는 것에 있어서 관심을 잃어버려 이와 같이 우울증과 관련된 그런 어떤 증상들이 병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So that So that이네 자 So that 해야 된다는 거지 So that So that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이 뭐야 임상적으로 병적으로 임상적으로 중요한 수준의 우울증은 적어도 So that 정도가 돼야 돼 그 증상이 자 그 증상 요거 주어고 자 요거 동사고 요거 다시 안에서 주격보제 증상이 So that 정도는 돼야 돼 증상 봐보자 증상이 뭔데 아주 심각하고 지속적이야 돼 대대한 만큼 대이 그것이 임표 손상시킬만큼 여러분의 능력 즉 Get through the day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킬만큼 그렇게 심각한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한대 뭐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준의 우울증이라니 자 보면 보자 For people 사람 The clinical depression 임상적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될 만큼의 우울증을 가진 사람에 있어서 The symptoms 증상은 Relentless 가차가 없어 가차 없다 첫 번째 V1 두 번째 V2 그리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V3 그리고 고의 사라지지 않아 인 더 베이스버는 인 더 베이스버는 직면에서도 행복한 사건이나 좋은 소식의 직면에서도 사라지지 않아 그 주제가 뭐야 임상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의 우울증이 이 글의 주제야 자 40번 맞아 Can you feel 여러분들이 뭔데 이런 종류의 증상을 느낄 때 You can count 여러분은 뭔데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축복을 생각할 수 있다 이거 전혀 말이 안 맞지 야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증상을 느낄 때 여러분은 뭔데 자 여러분의 축복으로 계산하다 생각한다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잖아 자 그 다음 뒷번 봐보세요 자 크리니컬 디프레션은 임상적 우울증은 리콰엘드 요구예요 프로페셔널 헬프는 전문가에도 누군데 의사에도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얘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너무 어려웠어요 아 이게 쉬운 줄 알았는데 오늘 해석을 해보니까 다 어렵네 어 자 자 그럼 봐봐 40분은 시켰지 자 보자 자 컨샘숑 뭐야 소비야 자 홀그레인 푸드는 전체 곡식 전체 곡식 알잖아 홀그레인 푸드는 뭔데 전체 곡식의 소비야 특히 브레드 빵이나 페스터 이런걸 홀그레인은 정제하지 않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보세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보면 요거 보리야 요거 쌀이야 요상황화에서 밥을 지으면 밥이 맛이 없어 그럼 어찌해야 되겠니 깎아 그럼 보리 요만한 것이 요만하게 돼 쌀은 깎아버리면 어떻게 돼 항상 눈이 날아가서 이렇게 되지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되죠 요거 우리 현미라 부르고 요거는 깎아 먹는다 그러니까 요렇게 깎지 않는 맛이 없어 사실은 그것이 홀그레인 푸드다 이 말이야 이거 됐지요 근데 홀그레인 푸드가 훨씬 영양가가 있어 깎는 부분에 비타민이나 맛있는 게 많잖아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 홀그레인 푸드의 소비는 보호해 줄 수 있어 대항하여 다양한 암에 대항하여 있어 누구에 따르면 스타디 연구에 따르면 연구야 연구 연구 자 리서철즈 연구자들은 있잖아 스타디드 연구했어요 모덴 이상 10,000 하스피럴 펜션즈는 만 명 이상의 병원 환자들을 외도 버라이어티브 캔슬은 다양한 암과 그리고 암을 가진 환자들 그리고 almost 8,000 펜션즈는 거의 8,000명의 환자들 트리티드 이 치료받았는데 난캔슬에서는 암이 아닌 상황으로 치료받았는데 뷰티인 1983에서 1983에서 1996는 96년 자 노트 이탈리아에서 자 그래서 뭔데? 연구를 했다는거지 이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그러면 지금 뭔 연구야? 자 곡식을 통초로 먹었을 때하고 환자의 관계다 그제? 그래서 에이버부터 가도록 하겠어요 그 결과는 결과는 인컨크루시브 결론 잘해봐야 결론이 없어 인컨크루시브는 뭔데? 자 우유부단하다 이 말이야 결론이 없어 어? 그래서 연구자들은 해이적이야 뭔가 가지고 안 맞으려고 하제? 자 그러면 봐봐요 다시 일단 첫줄이 주제문이니까 첫줄에 따라서 본다라면 이제 전체 곡식하고 환자와의 상관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돼있어요? 결과는 자 결론적이지 못해 잘해봐야 그래서 연구자들은 해이적이다 이걸까? 뒤에 보세요 하이 인테이크 뭐지? 전체 섭취 높은 섭취 자 곡식 전체 음식 그것은 컨스턴트리 끊임없이 줄여 리스크 이용 캔서 암의 이용 자 에러울 사이트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자 리서철즈 연구자들은 썼네 인테네셔널 저너로브 캔서 자 국제암 그거에 스페스피컬리는 특히 더 리서철즈 연구자들은 세인 말해요 다이어트 식사 위도 매니 홀그레인 푸드 자 홀그레인을 가진 음식의 식사는 자 낮춰요 리스크 다양한 암 인크리틱을 포함해서 도저는 암을 포함해서 어떤 암이냐 영향을 주는가 다이제스티브 트랙은 뭔데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는 걸 포함해서 줄여준다는거지 소화기관에 자 그래서 특히 연구자들은 말한다 홀그레인에 들어간 음식의 식사는 줄여준단 말이야 리스크 위험 다양한 암 포함해서 암을 포함해서 이런 말이야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는 암을 포함해서 자 리스크 오브 캔서 암의 위험 어퍼 레스프러터리는 위쪽 호흡기 기관이야 트랙트 그 다음 브레스트 유방암 자 프로스테이트는 전립선이야 자 오베리는 난소 블라드 뭔데 자 그 다음에 뭔데 키드니 키드니는 신장이다 자 신장 자 블라드는 뭔데 자 방광 자 요건 난소 요거선 전립선 전립선 난소 방광 뭔데 신장 이와 이와 같은 거에 암의 위험도 자 우어 역시 리포티도 보고되죠 투비율로 낮아지는 것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체 곡식을 먹으면 암의 좋네 홀그레인을 먹으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 A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얘가 됐니 너무 어려웠어요 자 자